하루에 천통씩 쏟아지는 팬레터를 받는 등 단 곳곳마다 오빠 부대를 몰고 달렸는데 뿐만 아니라 요즘 인기알돌 못지않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광복에까지 진출한다. 그리고 사장훈은 각종 프로그램에 출연해 숨겨둔 끼와 매력으로 완방극장을 접수하고 1995년에 출연한 스타쇼에선 특급 개인기를 선보였는데 난 너를 렀던 만큼 난 내 친구도 믿었기에 난 나는 부담 없이 널 라인 친구에게 소리 시켜줘 꼭 그어 만나면서 웃다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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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겨! 사장훈 선수의 랩은 어땠어요 박준영 씨? 네! 사장훈 씨 정도면 농구해야죠. 농구해야죠. 하하하하하하 남다른 랩 실력에 이어 이번엔 노래 실력까지 공개하고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리면서 사장훈 선수의 신나는 노래 아버지에게 바치는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과연 사장훈이 준비한 곡은? diferentes 이불을 막을 수 없네요. 한편 서장훈은 1998년 화려하게 프로 무대에 데뷔하고 코트 위를 종횡무진 누비며 활약한 국보급 센터 서장훈 그는 1만 3,232점 득점, 5,235개 리바운드 16년간 688경기 출전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며 한국 농구 역사의 한 획을 긁니다 우리 농구 역사의 한 획을 긁은 서장훈 선수가 오늘 선수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2013년 3월 현역 생활을 마감하며 코트를 떠나는데 20년 넘게 과분한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농구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저에겐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제 농구 인생의 큰 의미로 남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